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5회 알렌 기념상을 수상했습니다. 알렌 기념상은 우리나라 첫 상주 선교사인 호레스 알렌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남대문교회가 제정한 상의입니다. 남대문교회 손윤탕 목사는 이만열 전 위원장은 한국교회 역사연구가 근현대 역사학계의 연구 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신학자들의 선교 역사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수상자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이만열 전 위원장은 1885년 6월 21일자 알렌의 일기에 기록된 5명의 선교사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을 기념하며 태동한 남대문교회가 의료선교사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전했습니다.